짠 이게 뭐예요? 저 이걸로 커피내기 하실래요? 뭐야 저건 또? 오 재밌어 보이는데? 내 옷 할래? 어떻게 하면 돼? 내가 왜 이렇게 치면 돼? 또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내가 또 보여줘야겠군 우선 측정기에 침을 발라서 젖어있는 상대에겐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지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 간다! 역시 넌 강력해 고작 그 정도인가 약해 약해 내 파워를 보여주지 니깍 기계로 내 힘을 테스트하겠다고? 가소로프면 가소로워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해 돈닫기 거리가 길어질수록 난 강해진다 생크림 걔 취사하네 이 얘기만 하면 돼 간다 어라? 기계가 고장 났나? 내 오전수 반도 안 나왔는데? 아빠 완전 실망이야 기, 기계 고장이냐 얘들아 기계가 고장 났다고? 집사들은 이렇게 때려서 고치던데? 크크 그런 손주먹을 못 고쳐 쿠키도 한 번 쳐봐 쿠키는 한 100점 나오려나? 내가 좀 연악하긴 하지 끊어 아가들 엄마가 최선을 다 해볼게 벽을 때리면 된다는 거지? 간다! 비야! 퐁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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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나 왜 이렇게 세! 체압체인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세계 최강! 야호 호호 엄마 짱이지? 엄마 헬스장 가서 몸매 좀 들다 올게 이제 쿠키한테 까버리면 안 되겠다 뱅 파인 퐁 퐁 퐁 안 쫙아 퐁 퐁 두고도 한다고? 두고도 안 될텐데, 약해서 퐁트 툭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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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